케이크 먹어볼까 좋아하는 과자들과 함께 우유까지 부어주면 준비 완료 모든게 완벽해 홍사운드 여러분들 어떤 과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? 좋아요 홍!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초코케이크를 우유에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케익은 원래 동그란 케이크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열어보니까 하트더라구요 제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과자로 칸초!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칸초를 준비해봤고 또 이거 빠질 수 없죠 초코홈런볼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ABC초코쿠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되게 조금 들어있죠? 근데 칼로리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몰티저스 많이 먹고 싶지만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유를 쫙 부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먹어보죠 빨리 먹어보죠 콤란볼 먼저 맛있다 칸초는 벌써 없어졌는데요?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너 우유에 되게 약한 과자였구나 근데 그 칸초 안에 있는 네모난 초콜릿이 되게 맛있어요 잘 어울리네 우유랑 초콜릿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우유랑 먹으니까 초콜릿이 코팅되어있는 초콜릿이라 그런지 뭔가 입안에서 우유랑 안 섞이고 따로 놀아요 참 어울려 오늘aru 이야 몰티저스 처음 먹방할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외국에 있는거 직배송으로 했는데 요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구요 그럼 케이크를 먹어볼까용? 저는 마스카라까지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곳을 한 번 더 만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이곳에 있는 영화는 오픈한 영화가 영화가 너무 좋고 그곳에서 이곳에 있는 영화는 이곳에 있는 영화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ㅋㅋ 쫀득쫀득한 소리 들려요? 와... 이거 우유에 말아먹으니까 꽤 좋네 단맛을 우유로 중화시키는 느낌? 근데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는 케이크 있거든요? 파운드 케이크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식량에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 들어있는데 그거 우유에 말아서 먹잖아요? 진짜 끝장납니다 그리고 건빵도 설탕 살짝 뿌려가지고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는 과자 먹는 게 훨씬 맛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건 시리얼 말아먹는 게 더 맛있어요 칸초는 진짜 보이나 이 느낌?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그래서 나는 시리얼을 아삭아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칸초는 우유에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... 안 되겠다 지원군을 부르겠습니다 여운아! 뭐랑 먹어볼래? 초 케이크?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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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것도 먹을래 아리나도 먹어볼래? 응 또 먹을래 알았어 언니가 들어줬다 엄마가 들어주는데? 꼬옥 에잇 따고 파아 파아비밤 파아비밤 아 이거 너무 크게 펐구나 어때? 내가 퍼볼래 아 여운이가 퍼볼래? 자.. 아.. 그냥 가실까? 네! 맛있어? 네! 아이고! 이래도 돼요? 네! 다 먹어도 돼요! 저는 이제 못 먹겠어요! 근데 우유가랑 먹으니까 그렇게 안 달아! 너도 나올 거야? 아이고! 아빠 힘 좀 세다! 아빠 힘 좀 세지? 응! 맛있다! 유나 스타일이야? 응! 유나 초코볼! 초코볼? 유나는 딱 거기까지만! 초코볼은 너무 달아! 응! 너무 달아! 초코볼 맛있다! 반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만! 나 이제 여기까지! 아 근데 자기 진짜 많이 먹었다! 아 나 김치 먹고 싶어! 아 그래!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다! 이제 그만 먹어! 들고 가세요 이제! 잘 먹었습니다! 아 디저트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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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